안녕하세요 체간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정인 작가님의 속삭임을 들려 드리겠습니다 큰 아들이 나는 휴직계를 내고 정신과 육체의 기능이 멈춰버린 어머니를 돌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정일보다 일찍 출근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는데요 돌봐주는 사람 아무도 없는 어머니를 두고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함께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속삭임 정인 동생은 어젯밤 결국 오지 않았다 아마도 어렴풋하게 들려온 자명정 소리에 눈을 떴을 것이다 누구나 그런지는 알 수 없지만 나는 자다가 깨어나면 한동안 얼떨떨했다 윤재를 본 것 같은 착각은 그래서일 것이다 잠에서 깨어나 설피 눈을 떴을 때 윤재가 막 안방을 나와 부엌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다 기특한 녀석 와주었구나 끝내 모른 척하지는 않았구나 어이없게도 콧날이 시큰해졌다 드디어 동생이 와주었다는 사실에 그동안 가졌던 서운한 감정은 눈녹듯 쓰러져버렸다 나는 윤재야 하고 다정스레 동생을 불러보았다 그런데 몇 번을 불러도 대답은커녕 창백한 형광 불빛 아래 내 그림자만 쓸쓸하게 늘어져 있었다 그제야 나는 지난 밤 늦게까지 동생을 기다리다가 소파에서 그대로 잠이 들었음을 깨달았다 동생이 오지 않았음을 깨닫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두어 번 사무실로 전화해서 어머니 문제를 의논하자고 했을 때 윤재는 빠져나갈 궁리만 했던 게 틀림없었다 뜨거운 기운이 발끝에서부터 서서히 차올라 꼭띠가 지끈거리기 시작했다 마치 잘 벼린 칼날이 세 살 돋는 상처 자국을 콕콕 쑤셔대는 것만 같았다 무엇보다도 동생이 옴짝탈사갈 수 없는 이 수렁으로부터 나를 끌어내줄 유일한 사람으로 믿고 있었던 내 자신이 한심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녀석을 본 것은 두 달 전이었다 그때 오랜만에 들러서 느닷없는 제안으로 내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어 놓고 돌아가서는 내가 전화할 때까지 전화도 한 번 하지 않았다 그런 녀석을 밤새 구걸하듯 기다리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나 자신의 미혹함이 지긋지긋해졌다 창밖을 내다보았다 푸르스름한 여명 속에서 밤새 꺼지지 않은 불빛들이 조악한 인조보석처럼 흐린 빛을 바라고 있었다 그 어디선가 사람들은 못다 잔 잠을 아쉬워하며 어제와 다름없는 그러나 꼭 어제 같지는 않은 또 다른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 서서히 깨어나고 있을 것이다 몇 달 전만 해도 나 또한 그 중 한 사람이었음을 잊지 못하는 것은 괴로운 일이었다 늘 도망치고 싶었던 그 진부한 일상 속으로 다시 걸어가고 싶은 갈망이 굽릴되기 시작하면 평범하게 짝이 없던 지난 날들이 더없이 아름답게 여겨졌다 출근하는 날을 놔주지 않으려고 목에 감은 팔을 재며 칭얼대던 아이 가선진 눈매에 웃음을 잃지 않던 정겨운 아내 그런 모두를 마냥 흐뭇해하며 지켜보던 어머니 떠오르는 기억들은 파쇄된 그림체기 위의 풍경들처럼 뭉텅뭉텅 잘라져 머릿속을 굴러다녔다 일찍 깃을 털고 나온 까마귀 한 마리가 까악 외로운 비명을 지르며 희부만 허공을 가로질렀다 서서히 빗장을 풀고 있는 어둠 속으로 멀어져가는 까마귀의 날개짓을 바라보다가 전화기로 눈길을 돌렸다 오지 않는 동생을 밤새 기다린 억울함이 이른 새벽 전화를 거는 무례함을 충동질하고 있었다 아마도 잠이 덜 깬 제수 씨는 윤재가 지난밤 들어오지 않았다거나 지방 출장 중이라고 어설프게 전해줄 것이다 그렇다고 제수 씨를 탓할 일은 아니었다 며칠 전 전화를 했을 때 시통스럽게 내 속에 붙어 하던 윤재의 태도에서 간밤에 헛된 기다림을 예견해야 했던 것이다 나는 간신히 전화하고 싶은 마음을 억눌렀다 형도 참 나한테 자꾸 그럼 어떡해요 꼭 온 식구가 한 구멍에 머리를 쳐박고 고생해야 되겠어요 형수가 싫다는 걸 우리 집사람이라고 하겠냐고요 정 안 되겠으면 나한테 자꾸 그러지 말고 아파트 처분해서 그 돈으로 2번비 써요 동생은 큰 선심이라도 쓰는 양 또 어머니의 아파트를 들먹이고 나섰다 순간 동생의 무관심과 약삭바른 계산이 손에 잡힐 듯 다가와 와락 화가 치밀었다 이 자식 말하는 본세하군 넌 말을 그따위로밖에 못해 아파트 팔면 병원비야 나오겠지 그럼 어머니하고 난 어디가 있어 사정을 뻔히 알면서 그따위 소리를 해 나 이제 두어주밖에 여유 없어 이러다 잘리면 네가 먹여 살릴 거야 왜 또 이래요 내 말은 효율적으로 하자는 거지 별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니지 근데 형은 참 답답해요 지금 이 마당에 방법이 있을 게 뭐예요 해결책이라고 가르쳐줘도 싫다면서 날 보고 어쩌란 말이요 방법은 딱 한 가지 뿐인데 형은 그게 안 되잖아 그러면서 뭘 자꾸 나하고 의논하겠다는 거냐고요 이 자식이 내 분명히 말하는데 그 말 다신 하지 마라 두 번 다시 듣고 싶지 않으니까 꼬봐요 하긴 옛날부터 못된 짓은 내가 다 했지 주말 저녁이나 돼야 시간이 나니까 그때 일단 가볼게요 윤재는 내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녀석의 입에서 괜침을 뱉어내듯 서슴없이 튀어나온 그 말은 생각만으로도 섬뜩했다 윤재는 끝내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나에게 마지막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지도 알 수 없었다 그날 밤늦게 들른 윤재는 들어서는 길로 작은 상자 한 개를 내밀었다 그 전에도 어머니를 위해 포도당이나 알부민을 사들고 오는 게 녀석의 버릇이었으므로 의뢰 그런 것이려니 하고 그것을 받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런데 신발을 벗고 마루를 올라섰던 윤재가 당장 열어볼 것을 권했다 한번 열어보지 그래 나는 무척 의아해져서 윤재를 다시 바라보았다 목소리가 너무나 설어서 순간적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던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마주본 윤재의 얼굴은 얇은 랩을 한커플 쓰고 있는 듯 뻣뻣하고 부자연스러웠다 나는 어쩐지 꺼림칙해져서 꿀통만한 크기의 상자를 급하게 풀어헤쳤다 그러나 그 속에는 효용성도 뚜렷이 알지 못한 채 언젠가 어머니 핏줄 속에 스며들 알붐인가 작은 갑이 하나 들어 있을 뿐이었다 별것도 아닌 걸 괜히 그러네 내가 시들먹게 하며 고개를 쳐들자 윤재가 잠자코 상자의 모서리에 세워져 있던 길고 흰 갑을 끄집어내서 뚜껑을 열었다 거기에는 작고 가느다란 주사기 한 개와 투명한 액체가 든 앰플 다섯 개가 가지런히 들어있었다 이게 뭔데? 윤재는 내 질문에 답하지 않고 담배를 한 개에 비꺼내 불부터 붙였다 그리고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형, 엄마가 만약 지금 자신의 상태를 알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녀석 엉뚱하긴 스스로 목숨이라도 끊으려고 덤비셨을 테지 워낙 깔끔하던 양반이니까 그렇겠지? 대체 어째서 엄마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생각할수록 억울해 평생 성실하고 마음도 고운 분이었는데 그때 머리만 다치지 않았어도 저 지경까지는 안 됐을지도 모르는데 엄마가 저렇게 되지 않았음 형수가 집을 나가지 않았을 거고 형도 이렇게 딱하게 됐을 리도 없잖아요 자주 들르지 못하는 나라서 마음이 편한 것도 아니고 형, 뜬금없이 무슨 소리냐 할지 모르지만 나 그동안 생각 많이 했거든 형, 우리 눈 딱 감고 엄마를 편하게 가시게 하는 게 어떨까? 엄마도 말을 못해 그렇지 아마 원하실 거야 어느새 은밀하게 낮아져 있는 말뜻을 금방 알아듣지 못하고 나는 멀거니 윤재를 쳐다보았다 아니, 알아듣지 못한 건 아니었다 차마 그런 제한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을 뿐이다 알부민이 든 상자 안에 낯설게 끼어 있는 앰플과 주사기를 보는 순간 나는 벌써 동생의 우뭉스런 뜻을 간파하고 있었다 녀석은 그전에도 혼잣말처럼 그런 말을 흘린 적이 있었다 솔직히 말하면 나 또한 너무나 지쳐 있어서 두어 번 정도는 어차피 인생은 생자필멸인 것을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하루빨리 생을 마감하는 게 낫지 않을까 보냐고 생각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곧 내 인내의 허약함과 불경스러움이 스스로 재스러워서 어머니 앞에 무릎 꿇고 오랫동안 참회의 시간을 가진 적이 있었다 그래서 더욱 불길하게 잡혀오는 동생의 의중을 미리 무질렀을 쓸 것이다 나는 차마 윤재의 눈을 똑바로 볼 수가 없어서 캄캄한 창밖을 내다보며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한 척 물었다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펜토탈이란 건데 마취재거든? 이거 다섯 개면 자는 밤에 윤재의 은근한 말투가 우렁우렁 귓전을 때렸다 나도 모르게 윤재를 향해 손이 뻗쳐나갔다 그러나 윤재가 먼저 잽싸게 내 손목을 낚아채더니 벌떡 일어섰다 형 자신을 속이지 마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을 때도 있다는 걸 인정해야만 해 이게 뭐야? 도대체 왜 온 식구가 죄인처럼 굴어야 되냐 말야 나로선 이게 최선이니까 신혜면 더 이상 내게 도와달라고 하지 마 나는 혹시라도 어머니가 듣게 될까 봐 얼른 큰방 문 앞을 막아섰다 아무리 아무것도 모른 채 누워있다고 해도 이처럼 잔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 내 놈에게 다시는 연락 안 할 거니까 어서 꺼져 나는 한껏 목소리를 낮춰 시근거리며 주사값을 행껏 바닥에 내동댕이 졌다 자주빛 카펫 위에 주사기와 앰플이 흩어져 나동그라졌다 그것들은 음습한 어느 구석에 웅크리고 있다 뛰쳐나온 목두기처럼 나를 두려움 속으로 몰아넣었다 나는 부들부들 떨려오는 가슴을 진정하지 못하고 주먹을 부르진 채 윤재를 노려보았다 윤재는 우두망찰에서 거실바닥에 흩어진 앰플들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그것을 주워 갑 속에 차곡차곡 챙겨 넣었다 어디라 그걸 집어넣는 거야 당장 쓰레기통에 앉혀넣어 나는 윤재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기어이 고함을 지르고 말았다 그러나 윤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갑을 주머니에 집어넣고는 큰 방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비스듬하게 열린 문틈으로 미라 같은 어머니가 누워있는 게 보였다 윤재는 방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고 문간에 서서 한참 동안 어머니를 내려다보다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저게 진정 어머니를 위하는 거라고 생각해 언제까지 저렇게 버려두겠다는 거야 언제까지 상관 말고 가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말고 가란 말이야 나는 어금니를 깨물며 윤재의 등에 대고 위협하듯 말했다 윤재가 나를 돌아보았다 도저히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침착한 눈길이었다 녀석이 그 같은 눈길로 나를 바라본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나는 녀석의 눈길을 외면했다 윤재가 흩, 웃는지, 울음을 삼키는 건지 알 수 없는 소리를 내더니 느릿느릿 내 앞을 지나 현관으로 나갔다 나는 더 바랄 것도 없이 윤재가 작별의 말 한마디만 해주고 가기를 바랐다 그러면 와줘서 고맙다는 말을 할 작정이었다 비록 잔인한 제안으로 나를 놀라게 하긴 했지만 녀석도 나름대로는 고민을 많이 했을 터였다 그런데 윤재는 뒤도 한번 돌아보지 않고 작별 인사도 없이 문을 꽝 닫고 나가버렸다 나는 윤재가 가버린 빈 현관이 어둠 속에 오두컨이 서서 혼란에 빠져들었다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정된 환자는 고통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자연사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이런 시각에서 일본의 의사단체가 존엄사란 말을 수용했을 때 일본 사회가 윤리논쟁을 일으켰다는 보도가 있었던 건 수년 전이다 미국에서는 50개 주 중 47개 주가 자연사법을 제정해서 존엄사를 희망하는 환자의 뜻을 따른 의사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어느 것도 인정되지 않으며 몇 해 전 보건복지부에서 장기이식법에 따른 뇌사 판정을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됐을 뿐이다 안락사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한 패널이 자신의 주장에 설득력을 얻기 위해 여러 나라의 예를 들어가며 얘기한 것을 나는 아직 기억하고 있다 그때 나는 안락사니 존엄사니 다 이름만 그럴싸할 뿐 실상은 합법적인 살인 행위일 뿐이라고 침을 튀기며 매도했었다 생과 산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의 영역밖에 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런데 막상 윤재가 비록 많이 생각해봤다고는 했지만 별 죄책감 없이 그 얘기를 끄집어냈을 때 나는 전혀 논리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화부터 냈다 어째서 무작정 화부터 냈던 것일까 왜 어머니의 검불같은 목숨도 목숨이라고 설득력 있게 말하지 못했던가 혹시 윤재의 유혹에 넘어가기라도 할까봐 질에 겁이 났던 것인지도 모른다 혼돈의 틈바구니 속에서 용민이가 떠올랐다 보고 싶었다 출근할 때마다 잎사귀 같은 손을 팔랑팔랑 흔들어대던 아이 아무리 끌어안아도 다 아는 것 같지 않게 느꼽고 애틋하기만 하던 아들 아빠 용민이 숨막혀 죽겠어 담뿍 안을 때마다 앙타를 부리면서도 복숭아 속처럼 여린 뺨을 까칠한 턱에 비벼대며 깔깔거리던 아이 그 웃음소리가 귓전에서 폭죽처럼 생생했다 나는 눈을 끈뻑이며 어둠 속을 노려보았다 만약 만약 그 아이가 불취의 병에 걸려 생명연장장치로 겨우 목숨을 꾸려가고 있다면 그래서 아름다운 미래는커녕 고통과 눈물과 한숨밖에 주어진 게 없다면 아이의 고통을 줄이는 길만이 아이를 위한 것이라며 생명연장장치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 혹시 그럴 수가 있다면 아이의 죽음은 과연 그 안에서 진정으로 행복하고 존엄해질 수 있는 것일까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가 아닌 오직 죽은 사람을 위한 존엄한 죽음이 되는 걸까 회복 불가능한 환자 본인이 원한다면 그의 인간적 존엄성을 위해서 안락사가 필요하다던 젊은 패널의 말은 과연 옳은 것인가 나는 간간하게 이어지는 어머니의 숨소리를 들으며 헤어날 길 없는 상념 속에서 오랫동안 버르젖거렸다 눈물이 날 만큼 아이가 보고 싶었다 베란다에서 노랗게 시들어가는 파키라 이파리에 햇빛이 비춰들고 있다 바싹 말라서 연맥이 다 드러난 기름한 파키라 잎들이 하부 밑에 수북하게 쌓여있었다 그것을 치워야겠다는 생각과는 달리 손은 전하기에 가 있었다 나에게 구원의 동화주를 던져줄 사람은 아내뿐이었다 한참 베리 울린 후 아내가 미처 잠을 떨쳐내지 못한 깨누른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이따금 용민의 목소리를 듣고 싶을 때 외에는 전화를 하지 않아서인지 아내의 목소리는 점점 생소해지고 있었다 너야 용민 아빠? 혹시? 아내는 전화를 받을 때마다 긴장하는 듯 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묘한 의구심에 사로잡혔다 혹시 아내는 돌아올 수 있을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안락한 별거가 깨어지는 걸 염려하는 것은 아닌지 어머니는 여전하셔 당신 이제 좀 와줘야겠소 얼마 안 있어서 회사에 나가봐야 돼 더 늦어지면 영영 그만둬야 할지도 몰라 아내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나는 마른 입술을 축여가며 다시 한 번 내겐 유예 시간이 많지 않으며 더 늦어지면 직장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설명을 또박또박 했다 말을 하면서도 아내가 주의깊게 듣지 않는 것 같아서 자꾸 조바심이 났다 여보 듣고 있어? 듣고 있냐고 나는 수시로 확인해가며 간곡하게 돌아와 줄 것을 부탁했다 당신 내 말을 잊었어요? 아무리 말해도 당신은 내가 그동안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내 기호와는 전혀 상관없이 향냄새를 견뎌야 할 때부터 이런 일은 예정되어 있었던 건지도 몰라요 나도 처음부터 이런 여자는 아니었잖아요 난 정말 나름대로 노력 많이 했어요 고통이란 게 누구에게나 똑같은 질과 양의 문제가 아니란 걸 당신도 알잖아요 당신은 당신 어머니니까 뭐든 견딜 수 있었겠죠 하지만 난 도저히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난 정말 더 있다가는 죽을 것만 같아서 살려고 나온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날 이 집구석에 이렇게 쳐박아놓고 당신은 어찌 그리 천연덕스러울 수가 있어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이게 그동안 우리 애정이 실체란 말이야 나도 할 만큼은 했어요 그렇게 몰아세우지 말아요 난 그동안 어금니를 깨물며 버텨왔어 당신도 오래 견뎠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내가 벼랑에 서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위협하지 말아요 말이야 그렇지만 회사에서 당신 같은 일꾼을 놓칠 리가 있나요? 아내는 싱싱한 조개처럼 야물게 마음을 닫아 걸고 있었다 나는 용민의 소식을 듣고 싶었지만 전화를 끊어버렸다 예기치 않은 삶의 복병 앞에서 인간은 언제나 너무 무기력했다 아내가 떠나버린 후 팥줄부마저 한마디 언질도 없이 오지 않는 것은 그야말로 최악의 사태였다 아파트 경비원이 다급한 음성으로 연락을 해왔을 때 나는 신호공단으로 가는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주거래 고객인 단조회사가 제2공장을 설립하여 중공식을 하는 날이었다 오전 10시에 중공식이 있었으므로 같은 부서의 과장에게 중공식장에서 바로 만나자고 미리 전화를 해두었다 파출부가 출근하는 걸 보고 나가기 위해서였다 나는 구릿한 냄새가 감도는 거실에서 출근 시간을 훨씬 넘기고 있는 팥줄부를 마음 졸이며 기다렸다 어머니가 태어나여 집으로 돌아온 몇 달 동안 사흘들이 팥줄부가 바뀌어 거의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었다 출발해야 할 시간이 가까워졌는데도 팥줄부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신호공단까지 가려면 1시간은 좋게 걸렸으므로 더 미루다가는 너무 늦어질 것 같았다 할 수 없이 지난 한 달 동안 비교적 착실하게 집안일을 도와준 팥줄부를 믿기로 하고 경비원에게 열쇠를 맡기고는 불안하나마 집을 나선 참이었다 아무래도 팥줄부 아줌마가 안 올 모양인데요 할머니가 벌써 소리를 찔러서 야단 났어요 차창 앞에서 눈부시게 튕겨나가던 햇살이 순식간에 바늘처럼 눈을 찔러댔다 나는 자칫에 놓칠 뻔한 핸들을 꽉 붙잡고 차를 갓길로 뺐다 식은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핸들의 머리를 묶고 있는 동안 어머니의 속을 긁어내는 듯한 고함 소리가 귓전에 쟁쟁하게 들려왔다 어느 날부턴가 어머니의 정신을 야금야금 파먹다가 끝내 정신과 육체를 한꺼번에 유린해버린 운명을 원망하는 듯 어머니의 절규는 처절하고 비통했다 어느 날 식구들 몰래 빠져나간 어머니가 어딘가에 머리를 부딪혀 퉁퉁 부은 얼굴로 순경의 손에 이끌려 왔을 때만 해도 그 지경이 되리라곤 아무도 생각지 못했다 그러나 하루하루 지나는 사이에 어머니의 신체는 찍찍에 들러붙은 생지마냥 서서히 기능을 멈춰갔다 마침내 모든 기능이 멈춰버렸을 때 어머니에게 남은 것은 튼튼한 목청뿐이었다 이제 그마저도 굳어가고 있는 중이지만 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질러대는 짐승같은 울부짐은 아파트 단지 안 여기저기서 항해가 들어올 정도로 크고 괴기스러웠다 통증이나 온갖 감정의 표현을 오로지 세댐 비명으로 대신하는 어머니를 감당하는 일이란 곁을 지키는 것뿐이었다 어머니의 비명 속에는 이상 증세에 오래 시달려온 사람의 공포가 또리 틀고 있었다 그 아침 아내에게 틀니를 치웠느냐고 물어보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다소 겁에 질려 있었다 점점 무뎌가는 자신의 기억력에 대해 어머니는 그때 벌써 불길해하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아내는 돌아보지도 않고 냉정하게 말했다 못 봤는데요 잘 찾아보세요 어딘가 있겠죠 참네 아무리 찾아봐도 없으니 그러는 거 아니냐 대체 이걸 어디다 뒀는지 틀리를 뺀 탓에 양볼이 합죽해져 영락없는 노파꼴이 되어버린 어머니는 난감한 낯빛으로 마침 화장실에서 나오던 나를 돌아보았다 오로지 아들만이 자신의 틀리를 찾아줄 유일한 희망이기라도 한 듯 나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길이 그렇게 간절할 수가 없었다 그때 이미 나는 어머니의 손에 들려있는 틀리를 본 뒤여서 불길한 예감이 옹이처럼 가슴에 박히고 있었다 그 주임에 벌써 여러 번 그 비슷한 증세를 보이긴 했어도 나이 들면 흔히 겪는 가벼운 것이라 여겼다 그런데 금방 손질을 마친 틀리를 들고서 그것을 찾고 있는 어머니는 분명 예사롭지가 않았다 어머니 손에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어머니는 날카로운 칼날에 뵌 것처럼 소스라치며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믿을 수 없다는 어머니의 눈길이 한참 동안 틀리에 박혀 움직이지 않았다 어머니는 그대로 서서 누구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손을 회해 내져었다 마치 자신에게 덤벼드는 운명의 검은 손길을 걷어내려는 듯 필사적인 손사례였다 도대체 내가 왜 이래 도저히 날 믿을 수가 없구나 너무 무섭다 아무도 모르게 혼란스러운 기억력과 착각으로 오랫동안 시달려 왔었던 듯 어머니는 똑같은 말을 자꾸 되풀이하며 파랗게 질려갔다 그 이후 어머니의 정신적 추락은 걷잡을 수 없었다 나와 아내에 대한 끝없는 의심과 무고 상상을 초월하는 기이한 행동들은 판도라의 상자에서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재앙처럼 온 가족을 휘몰아치기 시작했다 도저히 내 어머니라고 믿어지지 않는 모진 말투와 상스러운 행동들은 경악스러웠고 사람에 대한 심술궂음은 그 본성까지 회의하게 만들었다 어떻게 한 인간이 그처럼 다른 두 얼굴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 나는 어머니를 보며 절망했다 여기저기 병원을 드나드는 일도 정체를 알 수 없는 괴물과의 부질없는 싸움이거나 증세의 지연일 뿐 어머니는 사람의 힘으로 어찌해 볼 수 없는 깊고 아득한 곳으로 홀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다 나는 간신히 마음을 가라앉힌 뒤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도대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언제까지 그럴 텐가? 집안일로 그렇게 앞뒤를 못 가려서 어떡하려고 그래? 이건 숫제 옆사람까지 자네 집에 비가 올 건지 해가 뜰 건지 신경 쓰게 만드니 원! 과장은 성가신듯 살천스럽게 내뱉고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렇게 허겁지급 돌아와서는 그날부터 영락없는 볼모 신세가 되고 말았다 회사에 휴직계를 내고 들어앉은 지가 벌써 5개월 어렵사리한 휴직기간의 마지막 달이 어질어질 지나가고 있었다 두 주 전 회사에서 더 이상은 유예기간을 늘릴 수 없다고 최후 통첩을 해왔다 그런데 나는 여전히 어머니를 돌봐줄 사람을 찾지 못한 채 허우적거리고만 있다 소개소에서는 더 이상 사람을 보내줄 수가 없다고 했다 요즘은 집안일에 노인의 수발까지 들려는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지불하는 보수도 적다고 했다 굳이 사람을 쓰려면 간병인을 구해야 하는데 지금보다 폐는 더 주어야 하고 집안일은 맡기지 않아야 된다고 했다 나로선 도저히 계산이 맞지 않는 일이었다 월급의 절반 이상을 지출해야 하는 인건비에 가산은 제외라니 기한도 모르는 일을 그렇게까지 지출할 형편이었다면 애초에 어머니를 퇴원시키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동안 조금 남아있던 저금은 벌써 바닥이 났고 윤재는 처음 몇 달간의 병원비를 분담한 뒤로는 모른 척한지가 오래였다 온수 꼭지를 틀자 미지근한 물이 한참 흐른 후에야 뜨거운 물이 쏟아져 나왔다 아침마다 하는 일이지만 단번에 알맞은 온도를 맞추기란 쉽지 않았다 찬물을 조금 섞은 후 팔꿈치를 넣어보았다 팔꿈치를 넣어서 약간 뜨거우면 목욕시키기 꼭 알맞은 온도예요 용민이가 갓난 아기일 때 아내가 가르쳐준 방법이었다 따뜻한 물 속에 팔꿈치를 담글 때마다 용민이 어릴 때 모습이 동그랗게 떠올랐다 노란 유치원복을 입고 병아리처럼 아장거리던 모습 온포동이 같은 팔로 목을 그려안을 때면 입에서 풍겨오던 밝은한 내음 때를 쓸 때마다 새목걸이 되어버리던 심술구준 눈 아이에 대한 그리움이 아릿하게 목구멍에 들러붙었다 그 곁 아내의 자리는 언제나 비어있다 아무래도 무정하게 나가버린 아내를 용서할 수가 없는 모양이었다 그러나 나 역시 아내의 입장이었다면 그러지 않았으리란 자신도 없었다 여보 정말 미안해요 부디 날 이해해주길 바라며 이 글을 쓰고 있어요 도저히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요 이 집안 곳곳에 배어있는 지긋지긋한 향냄새와 아무리 씻어도 없어지지 않는 이 구리고 역겨운 냄새를요 만약 당신이 내게 더 참으라고 강요한다면 난 차라리 저 아래로 뛰어내리는 길을 택하겠어요 그러니 제발 저 냄새가 사라지기 전에 나를 이 집에 돌아오란 말은 하지 말아줘요 내 결심은 너무나 확고해서 결코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걸 잊지 말아줘요 정말 미안해요 아내의 편지는 지금도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 속에 남아있다 그 중 아내는 어머니의 병수발이 지쳐 오래 묵은 저장식품처럼 색깔과 향기를 잃어가고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어찌 그것이 가출에 마땅한 이유나 변명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아내는 더 이상은 못 견디겠다는 말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 화려했지만 이 세상에 견디지 못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도 견디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단지 못 참겠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팽개치고 아이까지 데리고 나갔단 말인가 나 또한 매달 병원비를 마련하고 아내의 비위를 맞추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나는 아내의 면상을 지디게 버리고 싶은 욕구에 푸르르 떨며 편지를 갈갈이 찢어발겠다 그리고는 처가의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아내는 아예 전화를 받으려 하지 않았고 장모가 아내의 역성을 들고 나섰다 자네도 알다시피 용민 애미도 할 만큼 했지 않은가 식물인간이나 다름없는 사람을 계속은 내가 나도록 씻기고 닦고 용민 애미니까 그렇게 했지 요즘 누가 그만큼이라도 하겠는가 벌써 3년이 다 돼가네 3년이 이젠 걔도 지쳤으니까 휴가 주는 셈치고 동생하고 의논해서 병원 같은 데를 좀 알아보게 두 집이 합하면 그럭저럭 입원비 정도는 감당이 될 텐데 자네 동생은 어찌 그래 자기 모친이래 내 몰라라 하는가 뭘 인정한 사람 같으니 일이 해결되기 전에 용민 애미 안 갈 테니까 그리 알게 처음부터 홀어머니의 마지자리가 마뜩지 않았던 장모는 이참에 매조지겠다는 듯 단호했다 아내가 버리고 간 것은 어머니가 아니라 결국 나였다 배반감이 뜨거운 콜타르처럼 가슴을 뒤덮어 옴짝도 할 수가 없었다 전화를 끊고 고개를 들자 바로 눈앞에 어머니 회감년 때 찍은 가족사진이 걸려 있었다 어머니와 동생가나 아내와 제수씨가 다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은 근심 없이 아름다웠다 하지만 이제 그 사진은 더 이상 그 자리에 걸려 있지 않다 욕실문을 열었다 아무리 닦아내도 어머니 방에서는 오랫동안 씻지 않은 쓰레기통에서 나는 것 같은 냄새가 났다 그곳에 발을 들여놓을 때 비로소 나는 떠나버린 아내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다 아내는 매일 아침 마주쳐야 하는 이 순간을 마침내 견디지 못했을 것이다 어머니 자궁 속에서 열 달을 채우고 나와 그 사람으로 자란 나도 이 모양인데 하물며 아내는 어떻게 견딜 수 있었겠는가 더구나 아내는 어머니가 줄기차게 피우던 향냄새 때문에 냄새라면 향수조차도 진저리를 치는 여자였다 그래서 아내가 휘갈겨 쓴 편지만 달랑 남기고 아이까지 데리고 집을 나가버렸을 때 나는 그 모든 일의 시작이 어머니가 피우던 향냄새에 있다고 단정했다 어머니는 일찍 청상이 되어 두 아들을 키워낸 홀어머니라고는 볼 수 없을 만큼 가리사니가 분명한 편이었다 두 아들에게 부담을 주거나 괴사를 부리는 일 따위는 하지 않았고 함께 있으면 편하고 즐거워지는 사람이었다 아내도 결혼 전 우리 집에 드나들면서 어머니 성품에 매료된 뒤라 홀어머니란 것에 대해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았다 그러나 현실은 늘 숲속 깊이 설치된 비트처럼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아내는 아내 자신이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예민한 편이었다 또한 어머니의 이성적인 유연함 속에 내재된 결국함이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할 수 있다는 것도 미처 알지 못했다 처음 몇 년간은 괜찮았지만 해가 갈수록 두 사람 사이의 미묘한 틈은 조금씩 더 벌어졌다 무엇보다 아내는 어머니가 행하는 분양목자의 강도가 세워지는 것을 못 견뎌했다 그것은 내가 결혼하기 전부터 어머니가 가끔 하던 유일한 어머니의 도락이었다 어느 날 어머니는 나와 아내를 불러앉혀놓고 향을 피우는 일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양해를 구했다 너희들 특히 새하기는 너무 못마땅하게 생각지 않았으면 좋겠다 산다는 건 여간 조심스러운 게 아니다 아무리 안 그러고 싶어도 태어나 죽을 때까지 우리가 짓는 죄가 얼마나 많겠니 그런데도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기만 바쁘지 그래서 나는 향을 피우는 거다 향을 피워놓고 향내를 음미하면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살아온 자리들이 다 되돌아받고 하나하나 반성하게 된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시간이 더 흐르기 전에 내가 일구월 심해야 할 참의의식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 왜 진작 이 생각을 못했는지 진작 했더라면 자손이 이렇게 늦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다고 너희가 부담을 가질 건 없다 이제 넌 아버지가 얼마나 향을 좋아했는지 알고 있지? 어머니의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병략한 모습의 아버지가 떠올랐다 눈빛만 형형하던 파리한 얼굴과 끊이지 않던 기침 소리 이불 깃에 점점이 떨어져 있던 각혈의 흔적 이따금 일어나 앉아 있을 때면 바스러질 듯 드러난 쇄골의 안쓰러움 내가 이런 걸 떠올리고 있는 사이 아내는 앞으로 치러야 할 인고의 시간에 한숨 쉬었음에 틀림없었다 더구나 시어머니가 손자가 늦음을 은근히 타박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는데야 이따금 외할머니는 몇 가지 반찬을 싸들고 어머니가 출근하고 없는 집으로 나를 데리고 갔다 언제나 불평 없이 따라 나서는 나를 외할머니는 어지간히 기특해 하셨지만 빈 집에 홀로 남겨져 있는 아버지를 생각하면 어린 마음에도 안쓰러워 가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칠이 군데군데 벗겨진 초록빛 철대문을 열고 좁은 마당에 들어서면 간무근 벽단에서 나는 듯한 향내가 온 집안에 퍼져 있었다 그때마다 외할머니는 혀를 끌글 차면서 향을 피워둔 채 잠들어 있는 아버지를 드러내놓고 욕을 해댔다 외할머니는 그 냄새를 맡을 때마다 팔자 사나운 딸의 고단함이 새삼 억울해지는 모양이었다 하느님을 믿고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병까지 들어 딸을 고생시키는 사이가 못마땅했던 외할머니는 두 사람을 어지간히 꼬박했다 그러나 두 분은 늘 묵묵했다 비록 어머니가 번다고는 했지만 아버지의 약값이 만만치 않아 외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고 아이들을 돌보는 일도 외할머니가 도맡아 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몇 년간 앓던 아버지는 자신의 유해를 화장해서 뿌리고 49일 동안 향을 피워달라고 유언을 남겼다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외가로 들어간 어머니는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킬 수가 없었다 그 회안을 어머니는 새삼스레 들먹이면서 우리에게 다짐을 두는 것이었다 내 나이 63시다 이제 내 살아온 날을 정리하면서 살아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새이기 너도 지금은 싫을지 모르지만 곧 좋아질 걸로 믿는다 향과 친해져서 나쁠 건 없으니까 옛날 우리 조상들은 늘 향을 피우면서 참회하는 시간을 갖곤 했더란다 향이란 건 몸에 차고 다니면 잡병이 없어지고 요기도 침범하지 않는다 그 뿐이냐 병이 급할 때는 향을 씹어 내뿜으면 여러 가지 병을 물리칠 수가 있다고까지 했지 우리 어릴 땐 체하기만 하면 동네 어른들이 향을 갈아 술이나 물에 타서 먹이기도 했어 내 어릴 때만 해도 조고리 고름 밑에 향랑을 탄 안악들이 많았단다 향랑에서 풍기는 향내가 풀밭이나 논두렁을 지나다닐 때 뱀의 범접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거든 이 좋은 것을 요즘 사람들은 모르고 사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사실은 그런 얘기들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었는데 쓰잘데없는 말만 잔뜩 늘어놓았구나 아가 내 말 알아들었지? 싫더라도 좀 참하다오 그날 이후 어머니는 매일같이 당신의 방에 향을 듬뿍 피운 뒤 그 향내가 옷에 스밀 때까지 목상에 잠기곤 했다 지난 생에 대한 반성 어쩌면 나의 불행은 어머니가 당신의 남은 생을 지나치게 경건하게 꾸려갈 작정을 하면서 시작되었는지도 모른다 어머니는 여학교의 엄격한 윤리교사였던 말투로 양해를 구했지만 사실은 순종을 강요한 것이었다 나는 어머니가 그런 상투적인 얘기들을 하는 대신 아내의 감성에 호소하기를 바랐다 아버지와의 사랑이나 일찍 가버린 남편에 대한 사부곡이라든가 혹은 우리의 더 굳건한 행복에 대해서든지 그랬으면 비교적 여리고 양순한 아내는 닫혀가던 마음의 빗장을 풀고 예전처럼 어머니를 좋아할 수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날 이후 아내는 어머니가 향을 피우는 시간이면 한마디 말도 없이 백화점으로 개모임으로 영화관으로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그러고 돌아와선 바람이 통할 만한 구멍이면 무엇이든 열어졌다 거실이나 방의 창은 말할 것도 없고 현관문, 부엌, 베란다, 다용도실 문이란 문은 다 열어놓아 꼭 벌판에 나앉은 집처럼 바람이 드나들게 만들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줄곧 헛구역질이나 두통에 시달리느라 아무 일도 하지 못했다 아내의 증세는 거의 신인성인 듯 싶었고 어머니도 그것을 모르지 않았다 그때부터 집안은 대들보가 기울어진 집처럼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향을 좋아하지 않는 여자의 마음이란 현모양처의 자질이 부족한 거라고 당치도 않은 말들을 하기 시작했고 아내는 아내대로 못 견디겠으니 분가하자고 졸라댔다 분향 묵자라는 게 참회하고 마음 닦는 행위라면서 말짱 거짓말이지 함께 사는 사람이 이렇게 못 견디겠다는데 그걸 배려하는 마음도 없으면서 닦기는 뭘 닦아요 살아있는 사람도 편하게 못하면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 뭘 한다고요 어머니는 위선자예요 사람의 관계는 한 번 어긋나버리면 근간 유리그릇처럼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것인지 시간이 흐를수록 어머니와 아내의 냉랭한 틈은 매울 길이 없었다 그 사이에서 우유부단한 미소로 버텨내야 하는 남자의 입장이란 참으로 난처했다 그런 위태로운 시간 속에서 어머니의 몸속에선 발병의 시기가 무르익고 있었을 것이다 결단코 어머니에게 필요했던 것은 방 안에서의 인욕이 아니라 맑은 공기와 사람들과의 교류였던 셈이다 방문을 열자 검은 옷 칠에 공장 문양의 자개를 박은 낡은 옷장이 눈에 들어왔다 햇빛이 들고 있는 창 아래에는 각양각색의 향로가 얹혀있는 문갑이 나직하게 자리잡고 있었다 향로는 어머니가 평소에 즐겨 사용하던 것들이었다 조각의 아름다운 목재향로 닦은 지 오래되어 거무스름해진 은재향로 노트향로 분청향로 각가지 모양과 재료로 만들어진 열두 개의 향로는 그날그날 어머니의 기분에 따라 선택되었다 언젠가 어머니는 자신의 목숨이 다하는 마지막 날 열두 개의 향로에 모두 향을 피워달라고 당부했었다 절대 잊으면 안 된다 그래야만 혹시라도 더 살고 싶은 욕을 끊을 수 있을 테니 가야 할 때 못 가는 것만큼 비참한 게 없단다 그렇게 말하던 방 한가운데 어머니가 마린 장작처럼 앙상하게 누워있었다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채로 간신히 숨만 몰아쉬고 있었다 세숫대야를 어머니 옆에 내려놓고 향로에 녹색 빛깔의 향을 몇 개 집어서 꽂았다 그것은 이제 어머니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향을 피울 때마다 어머니가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어둠 속을 더듬어 들어가는 기분이었다 너무나 아득하고 캄캄해서 어머니 혼자선 되돌아 나올 수 없는 어둠 그곳으로 들어가 어머니를 이끌고 나올 수만 있다면 나는 부질없는 소망에 불을 밝히는 심정으로 향에 불을 붙였다 매움하면서도 알싸한 향내가 방 안에 퍼져나갔다 일상의 일들을 잠깐 잊어버리고 다소곳이 앉아 옷깃을 여미게 하는 영적인 내음 나는 향을 깊이 들이마시며 비로소 마음이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방 안의 악취도 한결 수그러드는 듯했다 어머니 앞에 세숫대야를 당겨놓고 밭에 앉았다 어머니의 얼굴에서는 이제 아무것도 읽어낼 수가 없다 복구할 수 없는 파일처럼 사라져버린 기억들은 어머니의 어느 깊은 곳에 저장되어 있는 것인지 하지만 나는 늘 그랬듯 어머니에게 말을 건다 어머니 오늘은 좀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숨소리가 조금 높아지는 듯했으나 언제나 그것은 나의 착각일 뿐 어머니와 나 사이에 교류가 불가능해진 지는 오래되었다 오직 습관적으로 되풀이되는 무난 인사거나 나의 서글픈 독백이 있을 뿐이다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을 짜서 어머니의 얼굴을 닦기 시작했다 안음이 다 빠져버린 어머니의 얼굴은 구겼다 펴놓은 한 줌의 종이 같아 희미하긴 해도 이마 언저리에는 단아하던 옛 모습이 아직 남아 있다 하지만 그것도 이제는 나만 알아볼 수 있는 지워진 기호 같은 것일 뿐 누구도 예전의 어머니를 상상할 순 없을 것이다 보약고 가름하던 얼굴과 언제나 볼터치를 펴바른 듯 발그레하던 뺨 윤곽이 단정한 붉은 입술은 감고덕고 윤기와 탄력을 잃은 살같이 잘못 찍은 도장 같은 반점들이 거뭇거뭇 돋아 있다 한때 아름답던 사람의 모습이 어째서 이토록 망가질 수 있는 것인지 마음을 닦으며 청신하게 살고 싶던 사람이 왜 이렇게 되어야 하는지 어머니를 볼 때마다 산다는 게 너무 부조리해서 가슴이 뻑해지는 것 같았다 할 수만 있다면 어머니의 의식 저 깊은 곳에 머리를 들이밀고 물어보고 싶었다 무엇 때문에? 왜 갑자기 그 아득한 세계로 침잠해 간 것이냐고 우리는 왜 이토록 대책 없이 허약한 존재들이냐고 얇은 면 서초 아래 마른 가지처럼 드러난 두 팔을 마저 닦은 뒤 어머니의 아랫도리를 풀어헤쳤다 구린내가 물씬 코끝에 닿자 욕지기가 치밀었다 잠시 숨을 멈추고 눈물거리는 속을 달랬다 똥이 말라붙은 아랫도리를 다 드러내 놓고도 어머니는 이제 잠잠했다 기저귀를 갈 때마다 수치침을 가누지 못해 애처로울 정도로 버리적거리던 어머니의 입모습을 떠올리자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해 볼 수 없는 죽음의 그림자 앞에 더없이 비참해진 어머니가 한없이 가여웠다 나는 마른 대추처럼 쪼그라든 어머니의 아랫도리를 조심스레 닦아내기 시작했다 얇아진 살이 두부처럼 흐물거렸다 마로에서 전화벨이 울렸다 동생이거나 아내일 것이다 그들의 변명이나 염려는 전화기 속에 자동 저장될 것이다 나는 못 들은 척 어머니의 사타구니에 파우더를 바르고 새 기저귀를 끼워 넣으며 넋두리를 풀어 놓았다 어머니 오늘은 날씨가 참 좋습니다 햇살이 좋고 바람도 알맞게 선선해요 어디 나들이라도 가면 참 좋을 날씨예요 근데 전 오늘 기분이 안 좋습니다 어젯밤에 윤지 이 녀석이 온다고 하고선 안 왔어요 꼭 올 것처럼 하더니 말입니다 전화도 없었어요 하긴 갑자기 사정이 생겼는지도 모르죠 심부름 센터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건 지사정이지요 약속을 했으면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전화라도 하든가 이럴 땐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붙잡아다 혼을 내야 하나요 하지만 이제 전 어디서도 말빨이 안 먹혀요 다들 저하고 싶은 대로만 하거든요 나의 독백은 더 이상 어머니의 무의식에다 오랜 침묵을 깨우길 바라는 희망이 아니라 몸에 베어버린 습관에 불과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나란 존재도 어머니와 함께 땅바닥에 늘어붙어 버릴 것만 같았다 응답 장치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으니 삐 소리가 난 후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이 사람 어디 간 거지? 목소리는 동생도 아내의 것도 아닌 김과장의 것이었다 순간 뒷덜미를 잡아채는 것 같은 불길함이 전신을 휘감았다 이들이 나 김과장인데 사정이 딱하다는 건 알지만 모레부터는 출근해줘야겠어 다음 주에 감사가 나온다는군 힘들더라도 나와서 자네가 했던 업무를 다시 한 번 점검해줘야겠네 메시지 듣자마자 연락해주면 고맙겠어 가능한 빨리 과장의 음성은 빈틈없이 사무적이었다 두 주간의 유예기간이 잘려나간 달력처럼 사라져버리고 모래라는 두 글자만 문신처럼 뇌리에 박혔다 나는 막막한 심정으로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눈원저리가 식은거렸다 삶이란 곳곳에 함정을 감추어두고 발길을 잡아채는 올무인지도 알 수 없다 그동안 애쓴 보람도 없이 점점 등창이 깊어지는 어머니 등처럼 내 삶도 복구불능의 깊이로 추락하고 말 것 같은 두려운 예감이 가슴을 무두질하기 시작했다 방 안에는 향례와 함께 향년이 뿌옇게 차오르고 있었다 나는 벽에 기대앉아 어머니의 간이 알픈 목에 도드라져 있는 핏줄과 세근거리며 뛰고 있는 맥박을 물끄러미 바라본다 그것은 경이로울 정도로 줄기차게 활동하고 있었다 이제 시신이나 다를 바 없는 어머니에게서 생명력을 느낄 수 있는 것이라곤 오직 그뿐이었다 어머니 들으셨어요? 모레부터 저 출근하라는 거 저 없으면 어머니는 어떡하지요? 아무도 누구도 제 손을 잡아주지 않네요 어떡하면 좋지요? 난 더 이상 이 깜깜한 어둠을 헤쳐나갈 힘이 없어요 너무 지쳤어요 어머니처럼 그렇게 오래 견딜 힘이 없다고요 나의 울음 섞인 넋두리에도 어머니의 얼굴은 마냥 평화로웠다 나는 어머니에게로 다가앉아 마른 꽃대궁 같은 어머니의 가느다란 목에 가만히 손을 대어본다 도저히 사람의 것 같지 않는 미지근한 온기가 손끝에 느껴졌다 동생의 권유를 진작 들어야 했던 것인지도 모른다는 후회가 서서히 가슴을 짓누르기 시작했다 어머니를 위해, 나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나는 어머니를 닮아 기름한 내 손을 내려다보았다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순 없다 하더라도 안락한 죽음은 누구에게든 축복이지 않을까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문갑 앞으로 다가앉았다 그리고는 가슴을 치받아 오는 강렬한 유혹에 진절이 치며 문갑 위의 향로를 하나하나 바닥에 내려놓기 시작했다 세물레 나는 옷으로 갈아입고 온몸을 깨끗하게 닦은 어머니는 오늘따라 날아오를 듯 가벼워 보인다 세물레 나는 옷으로 갈아입고 세물레 나는 옷으로 갈아입고 세물레 나는 옷으로 갈아입고